미니 7집 앨범 Thumbs Up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머리가 원래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머리를 한 번 잘라서 신는다고 가발이에요 너무 신기하죠? 티가 어디가 구분이거든요? 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이 8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컴백할 때는 진짜 제 머리로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꼭 길어가지고 지금부터 멸치 많이 먹고 그럼 뼈? 아무튼 머리를 꼭 길러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